일상생활에서 눈이 잘 보이다가 안 보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. 답답해서 미칠 것입니다. 눈을 감고 10걸음만 걸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. 두려워서 앞으로 걷지 못합니다. 눈이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고친다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현대의 첨단과학으로도 절대 못 고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장님 눈 뜨게 하여 세상을 보이게끔 하는 것입니다. 만약 장님의 눈을 고쳤다 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의학 노벨상입니다.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신 약사 부처님이신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을 수계로써 생불로 만들어주시고 계십니다.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것을 광명에 비친 미륵 부처님 에너지로 치유를 해주십니다. 이것을 전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. 안타까운 일입니다. 최고의 포교를 놓친다는 것이 한탄스럽습니다.